지난 5월 프랑스에서는 대형 슈퍼마켓이 팔다 남은 재고식품을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. 이 법안은 35세 시의원 아라시 데란바르시의 지역 캠페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. 그 누구보다 배고픔의 아픔을 잘 아는 그래서 도움의 절실함을 더 잘 아는 데란바르시 씨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 파리 북서부에 위치한 쿠르부부하 지역의 시의원인 아라시 데란바르시. 그는 작년 겨울 대형마트에서 먹는 데 지장이 없는 재고식품들을 모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. 이 캠페인으로 가난한 학생들과 노숙자, 실직자 등 약 100여 명이 매일 저녁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대란바르시는 이 캠페인을 법제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는 시민들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해 넉 달 만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. 결과는 대성공이었죠. 지난 5월 21일 프랑스의회에서는 대형마트에서 먹는 데 지장이 없는 재고식품들을 폐기하는 대신 상태에 따라 자전단체에 기부하거나 동물의 사료 혹은 거름룡으로 농장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.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음식물의 3분의 1은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데요. 그 무게는 약 13억 톤에 달하며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해 43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반면 기아나 영양결피부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8억 명에 달하죠. 사실 대란바르시 자신도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. 그 역시 하루에 한 끼도 챙겨 먹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. 그때를 생각하면 이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. 대란바르시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유엔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.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이 캠페인을 확대하기 위해서죠.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죠.